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아TV의 후니아, 토마스, 맨입니다. 오늘은 히트곡 맞추기. 오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이돌 히트곡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컨텐츠를 또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댓글 중에 제가 만든 모습이 재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맞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노래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맞춰보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Big Bang의 Loser 감수는 기억이 나는데? 정말 추억! 미스터의 Shake it!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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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A에 반했어! 칠코백! 방금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Oh, I am! 다시! Oh, I am! Oh, I am! 맞습니다! I am a good boy! I am a good boy! 뭐하는거야? 너에게는 반했어? 사뿐사뿐! 정답! 지아코! 지아코! 지코와 송민호가 함께 불렀던 Ohky nokyo! Ohky nokyo! Oh, I am! 뭐? 뭔들? 사랑해! 뭔들! 아니가? 뭐? 이즈 뭔들! 돈 이즈 뭔들? 하하하하하하 난 말고 넌 이즈 뭔들. 정답! 오늘부터 우리는! 영화 맞췄지. 난 그냥 너를 불렀어. 뒷발음! 사랑해! 이렇게 많이 들은 걸? Pinkman! Fire! A- 노래 정말 많이 들었어. 오오오! 우리 사랑해! 불장단! 이 노래 안zt pronto. 시그널! 시그널 정답! 이거 안했나? 안했나? 나루에서 같은 면! 나로 말할 것 같아. 정말 많이 들었어. 러시아 룰렛? 러시아 룰렛? 정답! 정답! 촬영했다! 제목이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드릴거야. 힘들어 드릴거야. 저번에 우리가 이거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발음이 틀렸어. 뚜뚜뚜! 뭐라고? 뚜뚜뚜! 뭔 뚜뚜뚜야? 뚜뚜뚜! 뚜뚜뚜 저번이랑 똑같은 거 같아. 뚜뚜뚜뚜 저번에도 이 소리를 했었어. 뚜뚜뚜뚜! 뭐라고?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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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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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I'm P. Blood! 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뚜! 이거 뭐야? 이거 또 방탄노래야? 뚜뚜뚜뚜! 뚜뚜뚜뚜! 젊음이 영원했으면 Forever 영! Forever 영! Forever 영! 감사합니다! 힌트 안 긁자! 별 방 방 그렇지! 뭐뭐 없어 일도 없어 울버린! 뭐라고? 울버린! 뭐라고? 울버린 아니야? 이제 제목이 나왔어 들어보실래요? 조용히 하세요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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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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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깐만! 스피드 게임! 옛날에는 저 동일이야! 전하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말! 렉시가 뒤에서 죽어 먹었거든! 전하지 못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진심! 합치면? 전하지 못한 진심! 죄송합니다! 이거 참 곤란하네! 진심! 너 먹자! 응! 너너너널! 너 죽이야! 난 너무 죽었어! 왜 이런거야! 너무 웃겨! 마지막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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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뻐릿이! 아이돌! 릴리 릴리야! 이건 뭐지? 손미 가시나? 가세요! 들어봤는데? 라 라타타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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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로 YES OR NO 가사가 있을거야 아닌가? YES OR YES 맞지? 왜? YES OR YES 진짜? 정확하게 맞을뻔 진짜 웃기네 항상 카페 룰비에 사로잡혀있지마세요! 처음 알았죠? 손미 노래야 정말 손미 노래야 손미 12시 반 아닌가? 참가하니 벌써 12시고 12시 반은 아니야 발 끄고 가시나 그러니까 가시나 오늘 생각보다 맥씨가 선망했어 그렇네 영원에 강하시네 영원에 강하시네 잘하시네 다음에 또 다른 핫한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이겼으니까 마지막은 제가 다음에 공부처럼 아니 어떻게 해? 네가 졌다 당신이 졌다 네가 너무 많이 맞았다 아니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이걸로 맞으세요 근데 네가 졌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잘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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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은 gets